한 명 골라서 꿈맛잇기 대결을 할게요. 몰라요? 네. 난이도는 비밀. 저 얼굴이에요. 예. 첫 단어는 순천이고 타임 5초 안에 대답하게. 자. 순천. 순천 됐죠? 그건 나 괜히. 믿어다. 소모. 됐어? 오. 하. 하. 이. 코머리. 미역하. 카이. 아 이거 되나? 차이를 봐. 왜요? 카이엔. 어이. 엔드라이. 오. 인자기. 이자. 자. 코. 자석. 턱바구니. 이. 이가 이로 돼요? 네. 이바지. 이바지. 기역. 역. 어. 미역. 영맛. 영맛. 오오. 활, 얼음. 판? 한.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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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도라. 오오. 면. 오오. 사. 삼. 이. 일. 오. 생각이 안 나. 아. 이게 약간 사대일로 하는 기분이에요. 아. 왜요? 뒤에서 여기다 이거 없잖아요. 뒤에서 없어서. 아 이걸로 4배 1 코멘트 있어요 오 코멘트 일부러 줬어요 카이엔 영맛살 그러기에 너무 떨었는데 그것도 큰 그림 어느 분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져서 홈페이지 드리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둘째도 상관없다고요? 아 상관없어요 재미 위더덕 순초를 했는데 왜 재미가 순초를 했는데 왜 재미가 천우더덕이 아무 생각했어 코멘트TV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려요 poser Só 할 수가 없ذا ув해주세요 아이돌 Cruel 촬영 mpfen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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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